월드에 일비스 많이 나왔는데 아 근데 티어 바꾸고 싶긴 한데 하루만 참아 봅니다 카츠봉 너무 맛있는데 너무 빨리 느끼해 아 전 아카봉 갈 게 없어요 다 갔다 왔어요 아카봉은 다 갔다 오고 아카봉은 다 갔다 오고 아니 잘 골라서 가면 딱히 헬팟도 없어 손로봉 아닌데 아 울더러 파티가 있긴 한데 오라도여서 못 가겠다 내 자리가 없다 훅락? 요즘 울더 올킬 얼마나 걸리지? 이젠 안녕 이젠 안녕 훅락이 멘에